나 원참 그동안 많이 뻔뻔해졌다 내 매력은 귀여운 게 아닌데 나보고 귀엽대 이게 뭔데?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가볼까? 협조 감사 잘 들어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해 마음대로 떠들어 그래 알았다구요 저기 있잖아 아니 그게 됐어 인사할 필요 없어 그래 어디 보자 또 뭐가 있나? 없어 아무것도 우리 게임할래? 재밌는 게임 하나 아는데 난 그런 거 못해 혹시나 싫어하나 우리 귀요미 프린세스한테 무슨 소리예요? 어여쁜 이 여인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예요 됐거든? 내가 무슨 애인 줄 알아? 아니야 네가 날 안 좋아할까 봐 너무 걱정돼서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다음에 또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짓 하면 그때 용서 안 할 거야? 네가 지켜줄 거지? 네가 지켜줄 거지? 네가 지켜줄 거지? 고마웠어 나 말이야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되게 네가 좀 도와주라 뭐? 역시 짜증나 좀 비켜줘 방해되거든 전에 말한 소개팀 나 할게 설마 둘이 사귀는 건 아니겠지? 뭐? 잠깐 잠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꺼져 어째서 뭐야 기가 막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인정을 한 거야? 아직도 모르겠니? 아무런 노력도 고생도 안 하고 멀쩡되는 네가 정말 싫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? 핸심해 정말 오해 아냐 난 단 한 번도 널 친구라 여긴 적 없어 왜 나는 안 되는 거였을까? 왜 나는 안 되는 거였을까? 여태까지 쭉 지켜봐 왔다고 아니 여보세요 너는 라던가 응 너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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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